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영상에서 시설 관리를 시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습격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각 심판의 날 습격을 시작하려면 계획 준비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으로 필요한 장비를 일부 마련하고 레스터가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라고 합니다. 계획 준비를 한번 해보죠. 계획 준비비용 65,000원 정도가 드네요. 바로 해보죠. 우와 이런식으로 되네요. 와 진짜 발전이 엄청 많이 있다. 와 뭐야 이거. 구급요원 장비 계획 준비. 이건 계획 실험입니다. 피날레 실행하려면 여기에서 자유모드 준비 임무와 계획 준비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됩니다. 계획 준비를 점검 해제하려면 자유모드 준비 임무에서 필수 습격 준비 장비를 획득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길어. 습격 준비 장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3개 있습니다. 자유모드 준비 임무를 완료하거나 라이벌 습격 조직에서 빼앗거나 장비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유모드 준비 임무는 순서에 상관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유모드 준비 임무도 점검 해제한 후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유준비라는게 그냥 자유모드에서 준비하는건가? 어? 자유모드인가 설마? 아 봅시다. 공개 세션에서 참가해서 습격을 준비하고 장비를 확보한 다음에 어 그래야되는거 같애. 공개 세션으로 아 비용을 뒤로 할 수 있네. 비용이 9만4천5백원이네요. 하나당 어 되게 비싸네요. 뭐 해야죠. 공개 세션 가서 구해라.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아 공개 세션 가서 안구해도 되는구나. 어 그냥 구매를 할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려움으로 할게요 여러분. 됐어. 어 습격복장은 지정된 복장밖에 안되네요. 어 지정밖에 안되네. 자 팀균형 사용안함. 자 뭐 바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반요원의 죽음. 레스터. 팀 1은 시체 안치소에서 죽은 요원의 데이터로 획득하십시오. 팀 1은 요원의 도난당한 헬리콥터를 회수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어 오 저는 나는 뭐하지? 나는 그냥 구급요원 할까? 우와 구급요원이 재밌을 것 같애 나는. 한번 해보자. 자 레디 해주시구요. 차종 고르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오 오 아 차도 고민할 수 있구나. 구르마를 해야되지 않을까. 저 구르마 하겠습니다. 나도 방탄구만 했어. 자 갑시다. 오 와 아 여기서 이렇게 나가? 아 아 아 야 야 야 까리하다 해. 야 이씨 이거보면 까리해. 어우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졌다. 자 일단 앞에 개멋있어. 우리는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를 타야 되네요. 구급차를 일단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를 아 아 아 구급차를 앞에 바로 준비되어 있네. 이거를 원래는 자유세션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94500원으로 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그냥 앰뷸런스 불러갖고 훔실면 되는거 아니었어? 아니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장비가 없는 앰뷸런스는 안될겁니다. 어우 저 템파 사고가네. 자 안죽게 조심하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흥범죄 해야죠 저희. 첫바다니는 안될것 같지만. 일단 목표지점으로 바로 가시죠. 어 세비지네? 자 일단은 저희 거의 다 왔거든요. 엘에스 카운티 보검소. 우리는 내가 봤을때 그 그 옛날에 습격에서 그거 했거든요. 경찰복 있고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작업 미션. 그거 같이 아마 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 다 왔다. 저희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물건 갖고 가다가 들킬일거 같은데요. 아하하하 클리셰. 무기를 정비중인거나 요원을 조준하면 구급요원 위장이 탈려납니다. 무기를 들지 않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키포인트. 자 일단 여기다 주차를 하고. 자 저희 내리고. 무기 들지 마세요. 어 어 안들어진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 아 아 아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 시차제는 냉동고에 있어. 거기로 가서 요원들을 꺼내. 아 아 조지라고 꼭대기층으로 어 안녕하십니까 충성 시차제 제가 요거를 뒤질게요. 음 난 이거 뭐야 속바지도 읽고 있는데 까비 이 녀석은 아닙니다. 이 녀석인가보다 이 녀석이 아니야 어 어 아냐 와 얘네들 안 죽어 다른 데로 가야돼. 다른 데로. 왜 이렇게 세. 음 와 형 혹시 싸울때 조심해요. 애들 체력 진짜 많아요. 오케이 와 와 와 우리 모두 생각해봐요. 그냥 어 여거다 검식관 사무실로 가십시오. 어 형이 운전해. 형이 운전해. 형이 운전해. 오케이 형이 운전해. 오케이 더 올라가야 되나? 아닌데? 아마 서서? 더 올라가야 되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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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이 아니다. 어디야? 다른 곳으로 여긴가? 아 여기다. 어 어 뭐야 어 야야야야야야야. 쏜다 쏜다. 이제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야 이 큰 스키들아!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로원이 도착한다. 아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됐었네. 하하하하 그냥 그냥 뜨는 거였어. 전투본능 전투본능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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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있지 하하 건물 안 돼 있어 건물 안 돼 있어 건물 안 돼. 야 나 지금 우리 지금 데이터 빼는 중 아래쪽에 아래쪽에 미친 구십 컵뿌라 얻었다. 뿔 하하하하하하 구십 컵뿌라에서 안 나갔어 미친놈이 어머나 그러면 안 되겠지 아래쪽으로 나 아래 아래쪽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요리가 깨지네 여기 뭐야? 덕분인가? 죽을 뻔했다 아랫팀 아랫팀 일로 나가? 못 나가나 일로? 도로까지 나와야 돼요 저희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안돼! 죽을 뻔했어 얘네들 왜 이렇게 세 내 뒤에 탔으면 너 미사일 쏠 수 있는데 와 미쳤다 아 아까 했다 누가 저기야 이거 구분이 안 되네 구분이 안 되네 언제 나오세요? 지금 갑니다 저 아저씨 여기 사과 급박이에요 어 스냅 좀 안에 뭔 일이나 하고 있는 걸까 어차피 팀킬 안 들으니까 내가 막 쏴야겠어 나도 쏴야겠다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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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예예 저희 나가요 곧 나가요 오케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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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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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갔다 나갔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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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 이거 약간 경찰인데요 했는데 경찰인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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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탑승 지켜줘 지켜줘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을 뻔했네 되게 힘드네 미션 그렇게 많이 힘든건 아닌데 일단 준비단계래 뭐 그냥 할만하다 어 저기 앞에 지금 빨간색 저기다가 놔두는 것 같지? 오케이 그냥 뿌리는거 아니에요? 벙커 꼭 커피콘같이 생겼다 벙커 꼭 커피콘같이 생겼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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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로 가야돼? 창념 창념가? 창념 창념 어 전달 오케이 개추비 성공 얼마나 줄까? 그래도 웃음 우아아아아아 우와 32,000달러씩 주네 맞네 제가 이거 임무 돈 낸 것만 지금 네 제가 수익은 조금 많이 가득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난 돈이 좋아 진짜 이런식으로 아무튼 돈이 난 왜 돈이 안뜨지? 아 나는 돈을 못 받는구나 개육준비때는 개육준비때는 못 받는구나 하.. 믿어는 못 받아요 네 일단 이 정도입니다 일단 계획 준비를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바로 이어서 가죠 어 뭐야 다음 거 디럭소 준비 이것도 야! 예? 16만 8,750원을 지불하라고? 도대체 피날레에 얼마 줄까? 어허 피날레 형이 한 한 60, 80 가져가요 이 자유모드 준비 임무로 건너뛰면 정주행 충성 지능범죄 도전 진행이 초기화됩니다 오 지능범죄 빠잉 자유세션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자 여러분들 저희가 계획 준비를 자유세션에서 하는거는 미리 다 준비를 완료해놨습니다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거죠 요번거 하아 자 봅시다 계획 준비 시그널 인터셉트 라는 도둔 작업입니다 아 왜 이렇게 밝아 이거 하늘나는 자동차 이용하는거네 개꿀이다 와 썸네일 실화냐 한번 해보자 카우플레인 들어가는거 같은데 제 동네 북이야 동네 북 개재밋겠다 아 활성화 이름 뜨네요 바로 밑에 지능범죄 활성화 충성 활성화 아 호프 어 이런식으로 레이맨 약간 난 이걸로 아니 자꾸 우리 겹치지 말자 어 이렇게 오케이 준비를 해주시구요 오 아 네 오케이 안 돼 나 BMX를 써 차량 어 상관 없겠지 어차피 그 저기 하고 할거 아니야 나는 차량 자 우리는 이동합니다 자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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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렛츠기릿 타고 가자 인사렛츠기릿 타고 가자 인사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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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왜이렇게 멀어 와 너무 멀다 와 5키로 나오네 5키로 그냥 바로 가시죠 오케이 일단 디럭소 여기 주황색이 있어 왔다 왔다 여기 주황색 주황색 어 내가 내가 주황색 내가 해놨어 일단 크롬 자 일단 디럭 디럭소 네 디럭소 다 좋아 어떻게 가 어 미사일 날려있네 와우 루이던데 완전 어 어 어 어디로 어디로 B 쟤가 목표를 해킹하래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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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C 나 D 주관이 A 내가 A 내가 제발 구입 오케이 목표 해킹을 어떻게 하지 나한테 바뀌어 아 H를 누르거나 어 아 가까이 붙어 가지고 하는 거구나 차가 더 빨라진 것 같아 목표 D 아 이거 납작한데 빨라서 엉덩이가 무겁다니까 cleans further 감탄 넌 더 해킹 성공 완료 Board of 미사일 속도 왜이렇게빨라 저기 5큼 있다 미사일 속도 개빨라 노 insulation 날라가네 속도 봐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죽으면 안 된다 뭔가 불안하다 주관이 도움드려 봐야겠다 옆에 붙어 옆에 옆에 그래갖고 앞에 붙었어 앞에 붙으니까 못 쏜다 오케이 지워놈 지워놈 그거 쏴서 없애 이제 주관아 오케이 어 죽여 됐어 주관이 왜 못 죽이냐 저거 왜 안맞아 야 뭐야 목표 또 웨킹 해야돼? 와 물에 있는데? 물로 가지나 이게? 이거 잠수함이야? 뭐야 뭐 어찌됐든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놨겄지 안그럽겄어? 지금 목표 가는거 얘기좀 하자 나 D 저 A 저 C 미쿠가 자동화에 D 미쿠가 자동화에 D 아 아 오케 모장이 형이 A B OK 아 오케 오케 오케이 아 오케 아니 여기서 죽으면 아까 차량부터 다시 해야돼 하하하 하하하 안 돼 모장이 형이 다 해줄거야 등불 빛나 아 쇼빼이 깨고싶다 쟤 3쿼드냐 우리? 아 여기 어떻게 몰랐 오케 C 가깝다 어 뭐야 A? 어 뭐야 X 누리니까 뭐야 야 A로 찍어야지 헐 헐 야 바퀴가 떠 어 뭐야 헐 아 야 이거 뭐야 하하하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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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두기 피쳐 야 호보모드인데? 우와 우와 호보모드 호보모드 어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하워드 스타트다 쟤가 만든 자동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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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땅에서도 다닐 수 있네 그리고 헐 이걸 왜 진작에 안 흘렸죠 이걸 아플 것 같은데 맞으면 오오 아 아 얘들아 쏘지마 아 얘 개쎄 개쎄 아 미친 오 신기하다 이거 오 너무 센데 우와 오오오 일단 A 끝 야 이제 바다도 이거 야 아 고트가 필요없네 이제 근데 물 위에서 호보모드 풀면 안 돼 다시 해야겠지? 네 어 근데 미사일 발사키가 A구나 아니 A인줄 알았어 뭐야 뭐야 D도 여기 있었네 같이 해킹하죠 어 여기 싸운다 와 개빨라 개빨라 깜빠라 깜빠래 이 새끼 누구 쏠지 몰라 지금 이것도 옆에 붙어있으면 되네 어어 아아 아 아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끝 여긴 끝 와 어어 싫어 없음 싫어 없음 싫어 없음 싫어 없음 어 끝났냐 나 나갈 뻔했어 나 나갈 뻔했어 나 나갈 뻔했어 나 나갈 뻔했어 나 박넴 죽은 뻔했어 뭐야 마지막 쏜아 나갈 뻔했어 로센톤 인터넷에 내려와 이따 달려봐 나갈 93% 동놈기 형 근데 물이 더 빠른 것같아요 근데 호버링이 훨씬 더 빠르네 홈버링이 일반 배보다 더 빠름 그리고 그냥 장애물 약간 그냥 무시하고 다닐 수 있어 그냥 낮은 거 어 신기하다 이거 홈버링 모드일 때 어 이거 대단 빨라 근데 그거 안 되닌 밑에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실험영상? 실험영상? 실험영상 궁금하긴하다 뭐야 이거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이걸로 밀쳐내기 재밌겠다 약간 그거 그거 같은데 네 그거 타플레이드 다 들어왔어 저거 뭐야 뭐야 여기 들어와지는 데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담장 타질 거 같은데 이거 담장 타지는 거 같아 다 왔습니다 뭐야 이제 또 뭐해 어? 활주로로 가네 활주로 저거 저거 아님 저거 아님? 가까이 가서 전파를 도청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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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란다 날란다 이제 헐 뭐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다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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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이제 뭐야 이제 뭐야 어 이거 안 열리나? 아 열리가 이거? 아 뭐야 왜 자꾸 쳐 야 비행다시 있어 야 컨트롤 눌러봐 야 아 아 아 있었다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야 비행기보다 빨라 심지어 아 으아 나 왜이렇게 느려 What a lot of dope we ought to go up to the fun 살아 arrival it ㅎㅎ are you scared? 야아아악 아아아아아우 하핳 오오 후 흐아아오 헬기 헬기 옆에 해킹중 해킹중 어 나 machine funciona 총 쐬지마세요 저 죽이지마세요 failures tal가Ben 미사일로 MATT 와 형 얘네 거기 이상한데 개쎄! 얘들! 야 이 개쎄X야 얘들 바이키리야 어? 잠깐만 미사일 날아오는데 해킹해 해킹해 시프트 누르면 시프트 누르면 아래 내려가고 컨트롤러 위로 올라간다 야 이 새끼! 날개치기 아 또 떨어졌어 거의 다 됐다 나 왜 안뜨지 아! 아! 아 날개치지마 파괴버려! 죽이래 죽여! 죽여! 와 와 와 아 야 이걸 그냥 이렇게 날 수 있게 해버리네 야 이거 활강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네 아 여기서 X 누르면 아 바로 내려가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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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